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의 행자부 등 남은 부처와 국회 분원 이전을 약속한 바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들어오게 될까요? 일단 정부 3청사 형태의 입주가 전망되는 가운데 세종시는 또 한 번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. 강진원 기자입니다. 현재 세종 정부 1청사는 총리실 등 대부분의 부처가 보진한 어진동. 2청사는 국세청 등이 있는 나성동 일대를 말합니다. 여기에 행자부 등 미 이전 부처를 옮긴다는 대선 공약으로 정부 3청사의 등장이 유력해졌습니다. 세정부들어 어떤 형태로든 정부 세종청사의 외형상 지각 변동은 불가피해졌습니다. 특히 총리실의 위상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 이와 관련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. 현재 거론되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총리실을 세청사로 이전해 공정위원회 등 여러 직속기관과 함께 배치하는 겁니다. 새 정부의 기조인 책임 총리제의 명분과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국정을 통화라는 국무총리의 위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청사로 건설하는 게 꼭 필요하다. 또 그 공간은 행자부라든지 이런 이전 부처에서 사용하도록. 다른 하나는 미 이전 부처와 독립형 중앙행정기관들이 별도 입주하는 방법입니다. 두 방안 모두 정부 3청사의 형태가 되며 외곽의 유보지와 아직 매각되지 않은 일청사 주변 상업용지 등이 입지로 얘기되고 있습니다. 정부 3청사가 완공되면 3천여 명 상주 인구가 있는 국회 분원 이전지와 함께 세종시의 또 다른 중심축이 될 전망입니다. 정부는 오는 7월 세종청사 착공 10년에 맞춰 정부 조직 개편과 세종시 이전 방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. TJB 강진원입니다.